시장이 아무래도 오름세를 보이다 보니까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훨씬 많은 시장입니다. 물론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그동안 눌림세가 연출이 돼서 자기 가치를 찾아가고 있는 종목들도 많지만 또 테마성으로 오르고 있는 종목들도 눈에 띄거든요. 특히나 안랩같이 또 10월 재보궐선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러한 테마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테마주들의 급등세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에서도 급등하는 테마주들에 대해서는 아주 적시에 조사를 곧바로 진행을 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됐습니다. 특히 오늘 들어서 안철수 테마주들이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들인데요. 10월 말에 재보궐선거에 독자세력과 후보들을 내놓겠다. 그리고 내년 5월 지방선거에서는 새로운 신당 창당을 토대로 해서 정치 세력화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화되는 이러한 요인들이 안철수 관련주들에 대한 급등세를 이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종목들을 거론하기도 그렇고요. 또 급등하는 종목들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테마주들을 중심으로 한 묻지마 투자는 결국은 자신의 판단과 책임화해야 한다. 또 그러한 종목들의 어떤 단기적인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묻지 마시게 추격 매수 이런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좀 자제해달라. 다시 한 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철수 테마주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정말 테마성으로 정치에 대한 이슈로 오르는 종목들에 대한 접근은 좀 참가해달라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